태국 방콕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인질적 소식입니다. 보고 계시죠? 시작으로 10분당 한 명씩 죽는 거야 알았어? 지금 당장 하치연이 데려와.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합상팀 경희 하치연입니다. 왜 나를 부른 거죠? 알고 싶어요? 도대체 민태구가 원하는 게 뭡니까?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? 모든 사람들 모든 자료들 싹 다 찾아봐 주세요. 이 회사가 블랙매스 상위권에 있는 조직이죠. 한 시간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인질 분명 더 있어. 우리가 잡자. 이래 지금 먼저 타고 있구나. 먼저 해야 된다. 이번 협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번 협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